1.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부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2. 위험물 유별에 따른 그 성질의 연결이 틀린 것은 4. 제육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3. 점화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4. 증발열 4. 다음 위험물 중 주수 소화가 부적절한 것은 4. 나트오이 5. 착화 온도 500도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500도씨로 가열하면 공기 중에서 스스로 타기 시작한다 6. 다음에 재료 중 일반적으로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3. 페놀 수지 7. 소화약재로서 물 1g 2일기약 100도씨에서 모두 증기로 변할 때 열의 흡수량은 몇 칼로리인가 3. 539 8. 증발적 열을 이용하여 열을 빼앗아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방법은 4. 냉각소화 9. 인화성 액체인 클로로벤제는 몇 석유류에 해당되는가 2. 제2 석유류 10. 황린의 보관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1. 물속의 보관 12. 화재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포함되어 인체에서 혈액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고 두통, 근육 조절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2. 시어 12. 프로판 50% 부탄 40% 프로필렌 10%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화 안개는 약 몇 퍼센트인가 2. 2. 0고 13. 위험물 탱크의 압력이 3kgcm2고 온도가 0도씨인 가스가 들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하여 100도씨까지 가열되었다면 압력은 약 몇 kgm2인가 1. 4.1 14. 증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증기가 액체와 평형상태에 있을 때 증기가 새어나가려는 압력을 말한다 15. CF3BR 소화액제의 명칭을 옳게 나타낸 것은 3. 아론 1302 16. 숱, 코크스가 연소하는 형태는 무엇인가 1. 표면 연소 17. 물질의 증기 비중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2. 분자량 29 18.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내와 구조 벽의 기준은 두께 몇 수엠 이상이어야 하는가 1. 10 19. 방화구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발음 두께가 2cm 이상인 것 20. 보일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탱크 저부에 물이 급격히 증발하여 기름이 탱크 밖으로 화재를 동반하여 방출하는 현상 22. 권수가 2000에 저항이 12옴인 코일의 5A 전리를 통했을 때의 자속이 3x20-WB가 생겼다 이 회로의 시정수는 몇 세크인가 3. 1 22. 그림과 같은 브리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한 Z에 값은 몇 옴인가 4. 4제2 23. 100V로 5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다 이 전열기를 80V로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몇 W인가 1. 320 20. 24. 저항이 4옴 인덕턱스가 8MH인 코일의 100V 60Hz인 전압이 공급될 때의 유효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3. 1. 6 25. 그림과 같은 정류회로에서 부하 아래 흐르는 직류 전류의 크기는 약 몇 A인가 1. 3. 2 26. 그림과 같이 접속된 아린 저항의 전류계와 전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그들 각각의 지시가 20A 30V였다 이것에 의해서 계산한 아래 값은 약 약옴인가 1. 1. 62 27.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력의 세기를 설명한 것 중 오른 것은 3. 자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28. 빅두자일이 150인 철심을 사용한 환상솔레노이드에서 철심 속의 자기의 세기가 80AM일 때의 천심 속의 자속 밀도는 양몇 WBM2인가 2. 0.016 29. 다음 중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회로 보호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비율 차동계전기 30. 회로에서 AB, BC에 걸리는 전압은 몇 V인가 1. AB300, BC 100 31. 비정연파 교류를 나타내는 식은 2.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 플러스 직류분 32. 역률 65% 용량 120kW의 부하를 역률 100%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약 몇 KVA인가 2. 140 33. 출력 6kW, 회전수 1500rpm의 전동기 토크는 몇 KGM인가 2. 3.9 34.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입력해 교류시 6합 100V를 정류하면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V인가 1. 45 35. 저합 옥래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주된 사용 목적은 3. 과부하 또는 단락 전유에 의한 보호 36.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출력 X는 4. 37. 그림과 같은 시퀀스 회로에서 자기유지 접점은 1. 1 38. 지멘스는 무엇인 단위인가 3. 컨덕턱스 39. 그림과 같이 전압계 V1, V2, V3와 오음의 저항 R을 접속하였다 전압계의 지시가 V1은 20V, V2는 40V, V3는 50V라면 부하전력은 몇 W인가 1. 50 40. 저항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의상관계는 1.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다 41.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이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옳지 않은 것은 4.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기계 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42.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43.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항활인 4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2. 10. 45.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46. 다음 중 화재원인 조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교육 및 훈련 상황 조사 47. 소화난이도 등급 3인 지하탱크 저장소의 소화 설비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능력 단위 구치가 3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2개 이상 설치 48.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가스 전기 시설 그 밖의 화재 발생에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1. 대통령령 49.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4. 시도조례 50. 국제구조대의 반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후송반 52. 다음 중 상주공사 감리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오른 것은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52. 다음 중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의 방화관리자의 선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산업 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3.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일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 54. 다음 위험물 중 그 성질이 자기반응성 물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무기과 산화물 55.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몇 차에 하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가 1. 1. 56. 다음 소방용 기계기구 중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성능 확인 시험을 받지 아니한 것 57.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시 작동기능 점검 횟수는 새해 연 1회 이상 58.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중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2. 시도지사 59. 화재경계 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소방훈련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1. 1. 60. 방화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2. 14. 6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움으로 하는가 3. 50. 62. 무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각의 개폐기 및 몇 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2. 15. 63. 다음 중 유도 등의 전원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4. 유도 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 또는 자가발전설비로 할 것 64.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속보기 65. 연면적 2000m이 미만인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단독경보영 감지시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2. 외기가 상통하는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66.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평거리 24m 이내마다 설치한다 67.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10층인 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 2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지하층급 직상층의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68. 다음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2급 또는 3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69.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기준에서 별류기의 설치 위치로 오른 것은 1. 오그인 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70. 자동화재 속 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3.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71.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소방 배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m2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량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련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로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 축적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역 40. 니은 2.3 72.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암 사이의 저현저항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500V 저현저항계로 측정할 때 몇 대몸 이상 이어야 하는가 4. 20 73. 비상 경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하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m이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몇 개의 실로 보도록 하고 있는가 1. 1 74.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75. 비상 방송 설비의 음향장치는 기동장치에 따른 해제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미핀 안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게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이어야 하는가 2. 10 76.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전등 77. 통로 유도 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객석 통로 유도 등 78. 다음 중 비상 조명 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무도장인 경우 79. 다음 중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주외로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은 2. 전압계 및 표시 등 8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신기의 종류로 적합한 것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화 여진 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각 회선마다 고유의 신호로서 수신하고 화재를 수신했을 때 기록하는 부호를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유의 신호는 주로 시분할 방식의 다중통신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상의 전속로로 경계구역마다 고유의 신호로 된 여러 경계구역이 신호를 제공할 수 있어 회선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계구역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회로를 추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마령 수신기